안녕하세요, 홍크입니다! 오늘은 크리스피에서 할로윈 도넛 준비했습니다! 잘먹겠습니다! 크리스피에서 구입한 식감은 여러분의 반 one입니다! 저는 크리스피에서 를 먼저 먹는 소스로 만들었어요!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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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는 것도 매우 고소한 맛이에요 저는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저는 제거하는 라면을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라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라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치킨무 야채는 제가 좋아하는 소리입니다. 네, 좀 더 먹으면 좋겠습니다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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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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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치킨이 너무 좋아요 대박! 치킨가 한입 다 먹어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은 치킨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아쉽게도 많이 먹기엔 한국에 더 맛있게 먹어요 아쉽게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이번엔 과일에 너무 맛있게 먹어요 저는 과일에 유명한 과일을 먹어서 먹으니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좋아해요 치즈는 소스와 치즈가 더 좋네요 치즈가 더 좋아서 마요네즈 치즈볼 와우 치즈볼 소스에 맞서 잘 어울려요 꿀맛 소스는 정말 맛있었어요 고소해요 라면사리 콜라 호로록 이 부분은 더 좋았어요 삶아도 맛있네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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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뱅 뱅 너무 맛있다. 너무 고소해요.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으로 먹고싶어요. 마지막으로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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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너무 쫄깃쫄깃.. 나의 고추는 마지막 cramp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